이번엔 집으로 갑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세안. 이번에는 또 화장을 어떻게 지낼까요? 자, 클렌징 폼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세안하시네요. 끝이에요. 뭐 하시죠? 세안인가요? 아니면 얼굴에 바르시는 건가요? 세안을 하고 나면 수분 있는 상태에서 에센스를 바르고 있어요. 바로 3초 안에 저는 물과 같이 이렇게 두드려줘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군요. 3초가 포인트예요. 수분이 금방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놓고 세안이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수분 지켜내는 골든타임이네요. 어,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바를 게 있어요. 어, 뭐예요? 저희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보습방이에요. 수분을 최대한 막아지 않게끔 보호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늦지지 않을 거예요. 보통 집에 저 크림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자, 식습관 한번 볼까요? 마늘을 이렇게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앉히면 밥맛도 좋고 되게 맛있어요. 향도 좋고. 어, 밥에다가? 마늘 한번 구워서 밥을 같이 하는군요. 네. 마늘 향이 뱀 밥은 어떤 맛일까. 처음 봅니다. 고등어가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콜라겐이 많이 있대요, 껍질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껍질까지 먹는 생선을 저는 많이 먹고 있어요. 음식으로도 먹지만 겉과 속으로 더 꽉 차게 콜라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는 제가 먹고 있어요. 김미성 씨는 운동을 열심히 신경 써서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생선하고 마늘밥을 드시더군요. 마늘밥은 처음 봤어요. 네, 일단 마늘에 알싸한 맛 있잖아요. 이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요. 혈당과 혈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로 고민이 많았던 미성 씨에게는 굉장히 좋은 식단인 거죠. 그런데 미성 씨도 생선으로는 콜라겐 채우기 어렵다는 걸 아셨나 봐요. 기초 케어 후에도 식사와 운동 후에도 콜라겐을 따로 챙겨 드시더라고요. 어린 콜라겐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먹으면 피부가 어려지니까 어리다 해서 어린 콜라겐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콜라겐을 추출한 어떤 생물체를 더 어린 생물체에 밥을 얼른 주시죠. 어린 콜라겐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어린 콜라겐. 물고기 어, 비늘 닌. 즉,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어린 콜라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거든요. 원료 특성에 따라서 콜라겐의 세대가 나뉘는데 콜라겐의 세대가 거듭할수록 분자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껍질, 족발, 닭발 이런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아주 잘하는 거 맞아야죠.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육류 속에 있는 콜라겐이 바로 1세대이고요. 그리고 2세대는 생선 속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이고 3세대는 물고기 가죽에서 추출한 어피 콜라겐입니다. 이 미성씨가 관리를 위해서 따로 챙겨 먹은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차세대 콜라겐인데요. 두 개의 아미노산으로 아주 작게 분해한 다이페타이드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분자 구조상 가장 작은 최소 분자량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또 불순물을 제거해서 콜라겐 관리에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